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ETF 담당하고 있는 김진영입니다. 네, 오늘 리포트 따라잡기 시간, 오늘은 ETF, 글로벌 ETF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영 선임연구원과 함께 ETF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요즘에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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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계신 용어가 있습니다. ESG라는. 도대체 그게 뭔지부터 궁금증을 갖고 시작했는데 우리 김진영 선임연구원이 ESG에 대한 아주 빠삭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부터 얘기할 거냐. 작년도 얼마나 이런 시장이 더 컸는지 그런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최근에 발간한 자료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4분기 글로벌 ESG 펀드 리뷰 자료가 나와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작년 4분기 글로벌 ESG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첫 523억 달러를 기억하면서 사장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보시면 유럽, 미국에서의 자금 유입세가 여전히 줄을 잃었고요. 그리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이런 지역으로도 총 10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되면서 3분기에 이은 순유입세를 시현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2020년 한 해 동안 ESG 펀드로 유입된 자금이 51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얼마 정도냐면 2018년에 54억 대비해서 약 10배 수준이고요. 10배나요? 네, 그리고 2019년 214억 대비해서는 약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총 자산입니다. AUM인데 작년 4Q로 ESG 펀드로의 총 자산이 1조 6천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3분기 대비해서도 19% 상승한 확장 모멘텀을 지속했습니다. 역시나 지역별 중에서는 유럽의 ESG 펀드 자산이 1조 3천억 달러 넘어서면서 시장을 주도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4분기 총 자산이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외형 확장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올해 3월 10일부터 영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ESG가 의무공시가 적용됩니다. 꼭 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또 지난해 유럽에서는 이런 ESG 관련된 다양한 규제와 제조들이 마련됐고 또 이런 부분들이 ESG 펀드로의 자금 유입을 이끄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에 글로벌리 선제적으로 유럽 그린대를 제시했고요. 이후에 2050년까지의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서 후속 조치들이 매우 빨라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올해도 ESG 펀드, ETF로의 자금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판이 커지는 상황이다. ESG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다. 하는데 그럼 우리 잠깐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ESG가 근데 뭔가요? ESG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 E, 환경, 그리고 S, 소셜, 사회, 그리고 G, 거버넌스 해서 ESG는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면에서 우수한 그런 이런 지표들은 지표들을 투자 판단에 고려하는 것이 ESG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매출액이나 순이익 이런 재무적인 정보만을 투자 판단에 고려했다면 이제는 ESG와 같은 이런 비재무적인 정보들도 투자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인식들이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최근 ESG 시장을 또 크기가 커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유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는 돈만 잘 버는 기업들이 되게 좋게 보였는데 이제는 돈도 잘 벌지만 그것보다 사회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지배구조도 좋게 가져가고 또 환경에 대한 생각도 하는 기업들이 쉽게 얘기하면 착한 기업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는 ESG다 하면 이퀄 착한 투자, 착한 기업 이런 인식이 좀 강했다면 이제는 그런 당위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좀 실질적인 그런 수요들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고 착한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익률 측면에서도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많이 증명이 되고 있어서요. 또 ESG는 그냥 무조건 착한 투자다라고만 보기에는 이제 이 시장이 더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런 개념도 엄청 되게 커졌고 정교해진 상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은 계속 크고 있고.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가 지금 ESG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ETF는 어떻게 봐야 되죠? ETF는 결국에 이제 펀드의 하나 종류고 또 상장되어서 주식 지장이 상장돼서 거래될 수 있는 펀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ETF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큰 그림에서 펀드 시장도 같이 보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ESG 펀드 ESG ETF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펀드 시장에 ETF가 속해 있으니까 ESG 펀드 시장도 ETF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요. 네.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또 그럼 지난해 또 3분기 또는 제가 알기로도 거의 김지영 선임연구원이 3년 전부터 ESG에 대한 보고서를 계속 발간을 해왔는데 그때마다 뭔가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앞서서는 ESG 펀드로의 자금 유입 그리고 총 자산 규모를 봤는데 또 작년 4분기 ESG 펀드 신규 출시된 ESG 펀드도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약 200여 개 가까운 신규 ESG 펀드가 출시가 됐는데요. 이 중에 37개의 상품은 유럽이나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특징이고 또 4분기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ESG 투자 관심 또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기존의 SRI 사회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 책임 펀드들이 ESG로 리브랜딩되는 전략을 또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출시되는 상품도 있지만 기존의 상품들이 약간의 성격을 전환하면서 ESG 펀드 시장으로 들어왔다 이렇게도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년 4분기까지는 그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에 좀 한번 또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이 ESG 투자 규모가 굉장히 빨라지고 또 관심이 급격하게 확대가 됐는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도 이 ESG 투자에 대한 중요성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투자자들과 운용사 그리고 이제 금융 자산을 운용하는 다양한 곳에서 이 ESG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작년 코로나로 참 변동성이 컸던 시장인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이런 글로벌 ESG 펀드 향으로의 자금 유입 그리고 총 자산 그리고 신규 상품 수가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ESG 투자에 대한 시각이 단순히 관심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인 지지 그리고 공조가 뒷받침되도록 확장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는 실질적인 국가별로의 규제 마련, 투자 방침의 설정, 상품 개발 등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바이든 정부 행정부 1기 출범이 가시화됐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도 ESG 투자 가치와 맞닿아 있는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앞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정부 주도의 ESG 투자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이제 유럽을 필두로 ESG 정보 공시의 글로벌 표준 그리고 체계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3월부터 모든 영내 금융회사에서 의무적으로 ESG 정보를 공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한국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1월 14일에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부터 국내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ESG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 ESG 경영과 투자가 이 시장을 더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제 etf.com이라는 웹사이트를 많이 보잖아요. 글로벌 ETF를 확인하는데 원래 저도 그걸 보면서 상단에 보면 ESG 포인트라는 기계 원형으로 해서 점수로 표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는 그걸 전혀 안 봤거든요. 그런데 ESG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점점 부각돼서 향후에 etf.com을 이용하실 때는 거기서 평가하고 있는 ESG 포인트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설명 더 이어주시죠. 네. 뒷부분은 이제 차트여서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서서는 글로벌 ESG 펀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차트를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미국의 ESG 펀드의 자금 유입과 그리고 자산 규모에 증가하는 이런 추세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자산금 별로 어떻게 순유입세가 확대됐는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특징적이었던 것은 이제 일본의 아시아 지역에서도 ESG 펀드 출시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인데 물론 아직까지 대부분의 ESG 펀드 유럽 시장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미국이 가져가고 있지만 이제 그 외에 신흥 국가들 또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최근의 트렌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빨리 움직이는 건 또 의외네요. 생각보다. 그런데 일본은 사실 이제 선진국 아시아 시장 안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ESG 투자를 해왔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신흥국에서도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대형 프로젝트 진행한 거 잠깐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ESG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협업 보고서로 지난달 28일날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 제가 지금 작년 4분기 ESG 펀드 리뷰를 해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좀 이해가 더 깊이 필요하시거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자료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기만 보시면 제가 요즘에 ESG 시장 안에서 좀 재미있을 만한 또 궁금할 만한 다양한 질문들을 몇 가지 뽑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S&P500 ESG 지수에 편입될 수 있을지 아니면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최근 노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와 ESG 투자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지. 그리고 이제 2022년까지 국민연금이 ESG 자산을 전체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변화가 우리 국내 금융시장에 불러올 변화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체제에서 ESG가 의무공시로 변화될까 이런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 자료를 다 보시고 난 후에는 대답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좀 작성하고자 노력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하나면 ESG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고 또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걸로 확실합니다. 제가 좀 읽어봤는데 아직 그 Q&A 쪽은 아직 안 봤고요. 앞에 내용들 쭉 봤는데 이 리포트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리포트의 내용도 소개해드릴 건데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저희가 부분 부분 때에 맞춰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리포트 따라잡기 글로벌 ESG 펀드 시장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오늘 자리에 함께해 준 김지영 선임연구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다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투자 시 원금 초 의 portraits. Su fall podob합니다. 투자 시 원금 초 sino 부탁드립니다.